코뿐사TV 구독, 좋아요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할렐루야! 이 복된 아침에 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초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초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사하십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다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독수리 아빠하고 독수리 아들 독수리가 이렇게 산 정상에서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뜨기 하나가 연기를 쫙 일자리를 내뿜으면서 쫙 날아가는데 너무 멋있었습니다 독수리 아들이 아빠 독수리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되게 빠르다 아빠가 저렇게 빠랐으면 좋겠다 독수리 아빠가 조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식아, 나도 똥구멍에 불 붙으면 저렇게 날아갈 수 있어 그랬다 그렇구나, 새들도 깨닫는 겁니다 똥구멍에 불 붙으면 빨리 갈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미적지근하고 뜨겁지 않고 열정도 찾아볼 수 없고 가슴은 식어진 지 오래돼서 냉기가 발상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오늘의 니드, 오늘의 필요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성능의 불을 받아야 됩니다 저는 뜨거운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뜨거운 목사처럼 느껴집니까? 안 느껴진다면 여러분, 온도계가 고장난 겁니다 제 가슴은 불타고 있고 그 타는 불은 누구도 끌 수 없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발 앞에 쓰러지는 그날까지 제 심장은 주님을 향하여 타오를 것입니다 저의 소원은 불에 전차가 되어 온열당에 다니며 그 거룩한 하늘에 불을 전달하며 불을 지르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소원이 있다면 저를 따른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에 불이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병을 고치며 귀신을 내쫓고 그런 사역을 하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힐링 이반젤스트라고 사람들은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힐링 이반젤스트가 아닙니다 I am not healing evangelist I am salvation evangelist 나는 구원하는 전도자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나는 구원하는 전도자인데 가는 곳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며 힐링하는 기도를 하며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구원입니다 목적이 구원이에요 구원을 위해 치유를 치유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선포합니다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니 all nations 온 열방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 받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Korea will be saved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원할지어다 아멘 아멘 아프리카 will be saved 아프리카는 구원 받을지어다 all nations will be saved 온 열방은 구원 받을지어다 그렇게 명령하면서 우리는 불의 전차가 되어 달려가야 됩니다 저는 오늘 불의 전차와 같은 강한 용사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강한 용사 시리즈 3탄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불의 전차 체력 or fire 전차인데 불이 붙었어요 누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불타오르고 있을 때 그 불타오는 것을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면 불타는 바퀴 4개가 장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차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불만 타올랐어요 거기서 타오르다가 꺼져버려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퀴를 주소서 열방으로 달려갈 수 있는 바퀴를 주소서 그러면 불의 바퀴들이 장착이 되는 거죠 불의 바퀴가 장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불의 전차가 되는 것이죠 히브리스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 천사들의 수종을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고 그리고 우리를 도우며 이끌기도 합니다 그 바람을 타고 우리는 열방을 향해 날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는 24시간 타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꺼뜨리지 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제사장의 질문은 그 성소의 불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 믿으시면 아멘 그 성전에 하나님이 임지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불을 끄지 말아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불가리 잘합시다 하고 인사하세요 지성소에 냉장고를 놓지 않았습니다 지성소에 불을 놓아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불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례라는 단어는 오늘날 종교인들만 쓰죠 그래서 나 세례받았다 이 얘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아 그래서 세례받았다고 하면 아 저 사람 기독교인이구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 1세기 때 이 세례라는 단어는 그냥 모든 사람이 쓰는 단어입니다 밥티스마라고 하는데 헬라우로 물에 가라앉힌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밥포 밥티조 이런 관련된 용어 밥티스모스라고 하는데 뭐냐면 착색하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세례는 기독교인들만 쓰는 단어지만 그 당시에 사도바울이 그리고 주의 제자들이 쓰던 이 세례는 그냥 모든 사람이 쓰던 단어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단어예요 밥티스마 밥티조 이거는 뭐냐면 수원을 물감을 드릴 때 물에 집어서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그게 밥티스마예요 그게 밥티스모스 밥포 같은 용어죠 관련 용어입니다 완전히 물에 집어넣는다 착색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에 집어넣어서 그 물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흡수한다는 뜻입니다 들어올리면 착색이 돼서 물에 있는 물감을 풀었을 때 그 물감의 색을 그대로 그 천이 가지고 올라오는 겁니다 색깔을 입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스멜 냄새까지 물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리고 나오는 순간에 그 냄새까지 그대로 베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에 물감을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밥티스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주님께 젖어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같은 색깔을 갖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향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조 그게 합시다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게 밥티스마입니다 그게 밥티스마예요 그런데 요한의 세례가 있고 요한이 가르쳐던 물세례가 있고 그 요한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까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이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회개케 하기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줄 것이오 아멘 이슈죠 세례 요한이 행했던 물세례는 신분의 변화에 대한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제약 가운데 나와 이제 나는 그리스에게 속했노라 그리스와 하나 되었노라 그리스와 함께 죽고 그리스와 부활하는 그 신분에 하나 되겠노라라고 하는 공식적인 선언입니다 이제는 제와 단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고 하는 해계의 고백이오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결단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제인이기에 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증편호 세례를 받았습니다 새사람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자신과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사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 그 고백을 했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여전히 그 사단의 그 욕망의 불꽃의 공격 앞에서 먹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아멘 He will baptize you with the Holy Spirit and with fire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것을 태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체위의 본성 그 깊은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자어와 그 이기심 사단이 던져놓은 그 욕망의 불꽃 이것들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스 히브리스 12장 29절에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을 이효파기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깨끗히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말씀입니다 결국 장래의 심판의 불을 대비하기 위해서 네 안에 불타고 있는 욕망의 불꽃을 소멸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외대한 불을 타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분 하나님께 박수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물로 회객해하는 세례를 받았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는 성령의 불세례라 그 말입니다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으면 불의 그 강물에 그 불꽃이 흐르는 강물이 뭡니까 막 불꽃이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에 나를 집어넣으면 불꽃의 색깔을 갖습니다 아멘 좀 합시다 불꽃의 향기를 갖습니다 아멘 좀 합시다 불꽃의 능력을 갖습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그 불꽃의 성질을 다 갖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은 바퀴를 달아 불의 전차가 되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요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성도들이요 불의 전차가 되기를 주여러분으로 조언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 불의 세례를 받아서 불의 전차가 되어 열방을 태우며 열방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불의 사자가 되기를 주여러분으로 조언합니다 조언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나님께 박수 영광 그리 그리 할렐루야 그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불길은 그렇게 미워하던 그 미움 그리고 규만 이기심 끝없이 절제할 수 없는 그런 욕망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완전히 소멸시켜버리고 거룩하고 싶은 욕망 하나님의 뜻들고 싶은 갈망 오직 저 천국만을 나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영원의 때 하나님의 신령한 준비하신 그 축복을 나가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불은 우리 인생의 엔진의 최인력을 줍니다 결과 왜 무기력합니까 이 엔진에 불이 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엔진은 팔기통이라고 자랑을 하는데 그 엔진에 불을 붙지 않았기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명을 달려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서로 잘났네 나는 팔기통 그러면서 티코 타는 사람을 무시합니다 아스팔트 껌 조심해 그러면서 티코가 아스팔트 껌 때문에 못 갔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런 얘기 하면서 자기 기통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런 크리스토들이 놀려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성론에 불세를 바른 사람들은 남의 기통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늘의 불이 내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지옥 가는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향하여 손에 불을 던지는 일을 계속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불을 가지고 열방을 고난한 대열에 서게 되는 것이죠 깨닫는 분 박수련과 할렐루야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우리 강화의 강대현 집사님 이제 오셨나요?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올 신년 축복성에 제가 인도했죠 그때 성령 세례 불세례를 받았습니다 불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 사람이 달라진 거야 전에 세례를 받았을 때는 하나도 안 달라져 여전히 그냥 후 그런데 불세례를 받고 나니까 이분이 달라진 거야 얼굴 색깔도 달라지고 말하는 것도 달라지고 나한테 부인이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목사님 꿈속에 전도한대 이 사람아 나 한잔하다니 나 이 사람아 끊었어 이 사람아 자네만이 이 사람이 영광교회 나와 방문 우리 목사님 설교 좀 들어봐 이래가지고 꿈속에 잠꼬대를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소녀가 불 받고 나니까 잠꼬대도 전도를 안 해 소녀가 불 받고 나니까 그냥 완전히 변화되는 거야 속사람이 타버리는 거지 그리고 다 그동안에 내가 귀하게 여겼지만 다 쓸모없는 거야 오히려 나를 죽이는 세간살이에요 그것들이 나를 죽였어 나는 몰라 그것들이 나를 황홀하게 만들고 그것들이 나를 더 높이 오르게 할 줄로 착각하고 있던 그 모든 세간살이를 하나님의 불이 다 태워버린다 이 말이야 산에 불이 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새로운 싹이 올라옵니다 천지가 변합니다 우리의 십 년간에 불이 지나가면 이제 파랗파란 세상이 나와서 새 사람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 막소년과 그래리 그래리 할렐루야 불을 받아야 되겠어? 안 받아야 되겠어? 불을 받아야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손흥의 불을 받아 불의 전차에 바퀴가 장착되기를 주의하며 조언합니다 조언합니다 하나님께 막소년을 불을 내려주셔서 가자 우리 심차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심차게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사랑의 불로 불을 내려주셔서 생명에 불을 죽어 [( colon 손흥의 불을 불을 내려주셔서 내 땅 위에 나를 드리겠지 연방에 불을 세우소서 주방 앞에 손을 벗고 기도하니 주방 안에 신을 벗고 기도하니 부를 주소서 성령으로 연담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영원으로 영광받은 불의 사람 되게 하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자릴 수 있도록 나를 배워주소서 재단위의 나를 그림리 연방에 불러 배우소서 하나님께 박수와 그림리 하늘 위하여 재단위의 나를 올려놔야 됩니다 내의 이 더러운 이 속사람이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불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이야 왜 그리스도인들이 뜨거워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지금은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he day is harvest time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우리 손주들은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탄을 거두리로다 그러니까 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두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 손주들은 눈물로 씨를 뿌렸다면 마지막 때를 사는 종말의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추수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열방을 향해 나가서 추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농봉기가 되면 농봉기는 뭐냐면 그 일이 너무 많아서 갑오가 걸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농사꾼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 많은 농가밭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노후나 많은 일들이 봄에 씨를 뿌려야 되고 또 모내기 해야 되고 고구마 손 찔러 넣어서 땅에 모두 해야 되고 꽃이 모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감자 또 싹 낳아서 또 잘라서 모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농사 안 재봤어요? 봄에 지금 이제 봄 되면 바빠요 농사꾼들 여기 장기 갈아 놔야 되고 이거 헛게 해야 되고 바쁘단 말이에요 그걸 농봉기라고 그럽니다 그 농봉기 때는 우리 시골에서 대민지원을 나갔습니다 군대에서나 나가는 게 대민지원 아닙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대민지원 나갔어요 학교 갈 때 가방 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낯 가지고 나갑니다 남자들은 삽 여자들은 낯 이럴 때도 있습니다 대민지원 초등학생들 또 나와서 그래가지고 어느 불악 어느 불악 이장님 딱 그래서 이장님이 자 학생들 앞으로 따라 오시랑께라 이러면서 이제 하나 둘 셋 넷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이 나서로 선생님 왜 손 비우세요 그럼 대일밴드 하나 붙이고 빨리 일해 있으라 그래가지고 또 대일밴드 붙여놓은 것도 그리고 자랑합니다 나 대일밴드 붙였다 이렇게 우리 촌놈들은 대일밴드 붙여놓으면 이렇게 없거든요 된장 발랐지 선생님이 또 훌륭하신 선생님이 대일밴드 같은 걸 비상으로 가져오셔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추수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콤바인으로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부식해요 콤바인이 뭔지를 몰라요 콧구멍 파는 거 아닙니다 콤바인은 추수의 기계에요 나수로 초등학생까지 동원해서 해야 할 정도로 그 넓은 넓은 벌판의 일을 한 시간이면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쫙 하는 겁니다 그러면 뒤에서 그냥 벼를 베어가지고 그 벼만 골라가지고 탈곡이 돼가지고 가만히로 정해지면서 그 벼집들은 잘라가지고 쫙 해서 그 거름으로 쫙 논에 다 뿌려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알곡만 해서 창고에다가 넣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이걸 우리는 그냥 나수로 피어서 그걸 놓은다고 이렇게 뒤집었다가 비가 오면 또 다시 논두로기 올렸다가 이게 진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게 추수하면 못합니다 저도 근데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는 성령님께 불을 주어서 콤바인으로 추수하게 만난다 이 말이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불을 받아요 네 그런 추수가 가능한 겁니다 이 목사가 100만명의 용어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죠 이 목사에게 하나님 100만명의 용어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방송을 주셨습니다 20년동안 텔레비전 설교를 하게 됐어요 그리고 유튜브라는 방송 채널을 통해서 또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유튜브 저희가 이제 팔로우와 구독자가 많이 늘어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네 아 이 효과를 보고 있어요 네 네 대추수의 날에는 이런 글로벌한 컨텐츠를 SNS를 사용하고 대추수의 사역에 대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불이 있는 목사를 보았느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목사의 캐릭터가 유튜브에 뜨고 방송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놀란다 이 말이야 그리고 찾아오고 싶고 나를 만나고 싶고 네 저 목사에 있는 가슴에 불을 받고 싶어서 여기 온절로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불이 막으며 추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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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로 그리 그리 헬로이 성능에 불을 받고 열방을 치여야 됩니다 This is the fire of the Holy Spirit and take the nation 다시 한번 앞서다 take the nation 열방을 치여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수학여행도 못 갔던 사람 중학교 때도 못 갔고 고등학교 때도 못 갔습니다 돈이 없어서는 아닙니다 아버지 혼자 농사에 일하는데 그 15살밖에 안 되는 애가 철이 들어가지고 아버지 밭에서 일하는데 내가 어찌 내가 수학여행 가서 친구들하고 바이나 흔들고 있겠느냐 못 가겠다 그래서 선생님은 한 명이라도 수학여행을 다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이 가야 돼!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선생님한테 마지막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저 버스만 타면 멀미합니다 선생님 자가용 있으세요? 없다는 거야 버스만 타면 나는 거의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실겁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영민이는 제외한다 이러는 거예요 나 혼자 수학여행 못 갔습니다 안 간 겁니다 나 버스 타도 멀미 안 했습니다 거짓말 한 거네 목사가 난 그때 목사 아니었습니다 나 혼자 친구들 버스 타고 영민아 갔다 올게 배낭에 막 맛있는 콜라 사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환타까지 집어넣고 계란 삶아서 수학여행 갔습니다 나는 그 애들 뒷모습을 보고 소를 몰고 제가 밭에 갔습니다 그때 내가 지금도 이럴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쟁기간 곳 서로 쟁기를 갈았는데 내가 따라다니면서 흙을 깨고 있는데 아버지가 다른 밭으로 갔어요 소를 몰고 영민아 흙 깨면 다시 내가 밭 가는 곳으로 와라 나 혼자 그 산에 있는 밭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친구들은 배낭 메고 수학여행 갔는데 나 혼자 산에서 그 흙을 깨고 있는데 너무 서러웠습니다 너무 서러웠습니다 흙에다가 제가 꽃게기를 던져버렸습니다 던져버리고 제가 꼬랑이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요 서울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제가 서울 좋아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 저 서울에서 공부하고 싶어요 저 서울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펑펑 울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하나님 소용 받고 갈 때 제가 강주에서 청송했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를 보내기 아까웠겠죠 나를 계속 잡으셨습니다 강주에 호남신학대학이 있는데 얼마나 좋은 대학인지 모른다 통합체계 명문대학 아니냐 제가 다니는 교회가 통합체 교회였으니까 저는 목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가방 하나 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네 아무것도 없는 네 그리고 그 남들이 가는 소왕냥 한번 못 가본 이 사람을 열방을 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내 가슴에 불을 지는 다음에 열방을 품게 하셨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날리면 저는 안 받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조사했는데 스트레스 수가 제로예요 네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시범적으로 또 시험만 한다고 나한테 스트레스 주고 그러면 안 돼 웬만하면 안 받지만 그래도 받기는 받겠지 음 음 그런데 그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한 일이 생기고 막 이렇게 그 마음에 힘이 들면 제가 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영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나 이런 걸 또 영어 그 강의를 듣거나 또 텔레비전으로 아니 그 저기 EBS E 강의를 듣거나 그러면 너무 행복합니다 스트레스가 다 날라오래요 네 다른 사람들은 공부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나는 공부하면 스트레스가 날라가 버려 네 그냥 영어 공부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냥 복잡하게 생기면 그냥 영어 그냥 본능적으로 저는 영어해야 테이프를 틉니다 네 그리고 듣고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저에게 영어 공부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종아 너 영어를 공부해라 사실은 네 네 제가 40이 넘는 나이에 영어 공부를 네 거의 하나도 빼지 않고 하루에 네 영어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영어 공부를 잘했는데 왜 그렇게 설교 시간에 영어 발음이 엉망이냐고 저녁에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낮에는 영어가 잘 안됩니다 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네 야간 고등학교 다닌 사람들은 밤에 머리가 돌아가지 낮에는 머리가 안 돌아갑니다 음 그걸 알 수 있겠고 다만 하나님이 제게 열방을 치하라는 그 마음을 주셨고 네 열방을 치하기 위해서는 언어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남들은 뭐 그런 시간에 뭐 큰 아이에 뭐 목사님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써먹을 게 있겠지 네 언젠가는 예술 누가 있을 거야 네 여러분요 나이 70 옛날 같으면 나이 60 한갑 넘으면 이제 곧 죽을 때 됐다고 죽을 준비 몇 자리 보러 다닙니다 어디 묻혀야 따뜻한 곳에 묻혀야 되는데 이러고 지금 그러면 안됩니다 40년 남았습니다 여러분 60대신 분 40년 남았어요 아멘 안하는거 봐 내일 모레 갈라고? 그러면 40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뭐 좀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면 40년을 살려면 뭐 지금 뭐 한 몇 년 투자하면 뭐 어때요 할 수 있는 거지 뭐든 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라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오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내 곁에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헬라우로 순 안티 람바 로마이라고 그러는데 순은 내 곁에서 안티라는 말은 저 건넙 그 능력 한계 밖에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남바노마이는 번쩍 들어올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 곁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번쩍 들어올려서 한계 밖에 던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을 탄다는 얘기죠 성능은 바람처럼 불처럼 아멘 좀 하십시다 물처럼 비둘기처럼 역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그 한계에 가둬놓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나는 뭐 이렇게 구멍가게나 하지 그런 생각을 버리시라고 하나님은 구멍가게로 우리가 계속 살다가 죽지를 원하진 않으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한계가 어디인지는 모를 정도로 하나님은 놀랍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능에 불이 맞을 사람은 감당을 못해요 감당을 못합니다 불의 전차처럼 달려가기 때문에 막고 있는 거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녹여버리는 겁니다 불의 전차가 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안 될 거야 하지마 바랄 수 있는 걸 바라야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 여러분 안에 뜨거운 소원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해부치는 거야 놀라운 기적이 이러면서 상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불가능은 없습니다 옆사람에 인사하세요 불가능은 없답니다 아멘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은 없어요 스가라 4장 6절 그 유명한 요절입니다 힘으로 안되고 능으로 안되나 요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으면 그 불의 권능을 통해서 불가능 가능은 없다 이 말입니다 힘으로 안되고 재능으로 안되지만 하나님의 영어로 된다 그 말이에요 미스미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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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안에 성령의 불이 없는 사람은 자기 혼자 엔진의 불이 꺼져서 자기 혼자 힘든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합니다 내가 언제 그걸 깨달았냐면 제가 인천에 일보로 갔다가 차가 갑자기 서요 차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연료 게이지에 연료가 깜빡이기고 있었어요 그 대로 한가운데 제 차가 섰는데요 뒤가 쫙 밀려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차기 목사가 그쪽으로 고통경찰도 아닌데 교통정리하고 있었어요 전화해놓고 보험회사에다가 기름 떨어졌습니다 이치 여기 인천 남동구 어딘데 잘 모르겠는데 지금 추적해주세요 이치 추적 됐대 그래서 조금 걸릴 거래 그냥 10분 동안 이러고 있었어요 우측으로 우측으로 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편해지더라고 미안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이거 하고 있었어요 근데 10분 되니까 보험회사에 달려와가지고 이만한 2리터 정도 된 거 휘발위로 가져왔더라고 집어넣더니 시동이 걸려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서 만땅 팔라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3천원 넣었어요 3천원 넣고 겨우 집에 와가지고 그래서 보세요 내가 불이 없는 사람은 자기만 엔진이 꺼져서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못 가게 하더라고 그럴 때는 이머지시 불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거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부르는 거지 이 목사가 바로 그런 목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 세계에 불을 붙이는 목사입니다 기름을 부어대는 목사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저게 보내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왜 이게 오셨어요? 기름 부음 받으셔야 됩니다 네 뭘 하든 제가 우리 성들 가끔 물어요 제가 목회 안 했고 사업했으면 잘할 것 우리 목사는 뭘 하든 잘할 겁니다 우리 목사는 뭘 하든 성공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대부분 제가 연예인이 했어도 장동건하고 라이벌 됐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장동건 씨가 무슨 대통령인가 영화를 했는데 내가 저 배역을 맡았으면 참 좋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영화 보면서 연기를 했으면 못했겠군요 네 제가 사업을 했으면 못했겠느냐고 불이 있는 사람은 뭐든 해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 왜 안 되죠? 불을 받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추수의 때입니다 영적 추수를 위해 불을 받아야 돼 그 불을 받은 사람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추수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믿는 사람만 박수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성능의 불이 임했을 때 그 성능의 불이 임했을 때 처음에는 성능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임하는 순간에 내 마음의 뜨거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뜨거움 속에 사역자에게 부어주는 기름 몸을 드러내는데 그 몸에 부어주는 순간 각종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성품에 부어주는 순간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삶에 부어주는 순간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묶인 게 풀리는 겁니다 다 튼 게 열리는 겁니다 사업에 부어지면 그 사업이 벌성하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 부어지면 가정이 행복하게 됩니다 아멘 좀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왕의 기름 부음 단계입니다 그 정도로 만져가면 안 됩니다 우리들은 왕의 기름 부음으로 불꽃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왕의 기름 부음은 뭐냐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겁니다 손포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 귀신에게 배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예수 이름으로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뚫게 소금이 보며 앉은 병이가 거르며 문등이가 깨끗하게 되며 긴머리가 두르며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난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의 사건입니다 비전은 성령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든 어린아이든 할 것 없이 비전이 일어납니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됩니다 독수리처럼 정복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컵불소처럼 돌파하는 것입니다 불의 전차가 되어 열방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 하늘께 박수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수를 세시며 불꽃을 준비합니다 그저 그냥 여기 불이 있으니까 불 받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불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의 수를 지금도 세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타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 아시죠 120문도가 그 모인 무리들 가운데 임했는데 하나님은 각자의 머리를 세시며 그 사람에 맞는 불을 준비하셨습니다 맞춤 불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불을 지금도 맞춤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불을 던질 것입니다 그리고 바퀴와 함께 열방을 향해 굴러가시는 그 불의 바퀴를 준비하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을 것입니다 우리는 불의 전차가 돼야 됩니다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의 전차 체리어도 그 전차 체리어도 파이어 우리는 이미 천국마차를 올라탄 사람이에요 네 스윌로 스윗 체리어 네 그 천국마차라는 노래 아시죠? 잘 모르세요? 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천국여차를 함께 타요 이런 노래 있잖아 네 잘 모르시구나 모를 때는 물 한 부분 보는 게 좋습니다 그게 천국마차예요 네 우리는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구원하는 초소마차를 타야 되고 사명을 다하는 순간 이제 천국마차에 올라타고 우리는 나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겁니다 그토록 기다리는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북한의 여러분 1972년도 도로공사를 할 때 산을 깎고 부산은 땅굴 파는 거 이러고 천불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 길을 내는데 네 이상하게 부르두자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확 꺼져 버린 거예요 부르두자가 미쳤어요 나중에 이제 비산 걸려가지고 파보니까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20여명 가량 네 그러니까 1953년도 전쟁이 끝났으니까 1972년도니까 19년동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터들이 다 머리가 길었고 너무 놀라운 것은 15살짜리와 13살짜리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 구례에서 아이를 낳았다 가정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들이 예배하고 있었는데 그게 들통이 나서 인민재판이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현장에 그 마을의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았고 그리스도인들을 묶어서 앉혀놨습니다 근데 가장 먼저 13살짜리 아이를 목에 매달기에서 바퀘스에 올려놓고 목을 맺었어요 애가 웁니다 네 근데 엄마 누구야? 엄마!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딱 나왔습니다 엄마는 얼마나 의연했는지 몰라요 아들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던 그 나라 가는 날 아니야?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못된 모습 가지 말자 또 끊겨야지 그렇게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그토록 우리가 사모하던 그 나라 가는 날이야 그런데 예수님 앞에 가는 날 우리 그렇게 찌질한 모습 보이지 말자는 거지 얼마나 우리 북한 그 숨어서 숨죽이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마지막 천국마차 올라타는 그날 찌질하게 두려워 떨지 말자는 거지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강한 형사입니다 불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린 언젠간 그 나라 갑니다 그날 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 홍한 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 혹을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 같은 세월은 내게 족하고 적막한 공동묘지 널 기다린다 이성봉 목사라는 초대교회 우리나라 부흥 목사님이 이 찬양을 부르고 다녔습니다 하는 것보다 불을 붙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겨눈 아니겠습니까? 책까지 이쁘다고 오줌 싸면 휘발유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영웅 후골이 싸면 황금이 쏟아지냐고 아니지 않습니까? 뽐낼 거 없다 이거야 언젠간 다 종국매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성령의 불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대사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더 강한 용사를 세울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 속에 저는 끝없이 불을 던질 것입니다 불 없이 살아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이 내가 없이 그렇게 살다가 시시하게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게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방 어디를 가든 강한 용사가 되라 영적 강골 크리스천이 되라 곧 벌써 용사가 되라 제가 증거하면서 예수의 심장을 가져라 성령의 불을 받아라 이 메시지를 전하면서 가는 곳마다 불을 붙이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주님은 앞으로 제 남은 생에 더 강력하게 불의 전차처럼 저를 사용해 줄 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하면서 아멘 그로리 그로리 할렐루야 두 손 붙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첨의 동소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불을 주소서 열방을 태울 불을 주소서 내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차와 이기심 교만 욕망의 불꽃들을 소멸시키는 거룩한 홀리바이어를 주시옵소서 거룩한 불을 내게 주옵소서 주여 삼첨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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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아 안녕 cual 아 오